자 이제 수정신고 수정신고의 큰 장점은 대상자가 누구냐 대상자는 거기 보시는 것처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어야 돼 스스로 세액을 한 번은 확정했어야지만 수정신고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근로자야 근로자 근로자인데 연말정산 대상자야 그러면 뭐가 면제돼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가 된단 말이야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돼요 그럼 이 사람은 스스로 신고해본 적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나한테 돈을 줬어 물론 이런 일은 좀 도라이 중에 상도라이에 속한데요 회사에서 이번에 추석에 나한테 혹은 설에 상품권을 한 50만원씩 줬어 근데 연말정산을 딱 받아보니까 엄마? 이걸 누락한 거야 회사에서 그냥 복류생비 처리하고 급여 안 처리하겠다 근데 이 상도라이는 이거는 조사 형평이 맞지 않는다 나는 수정신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누락했으니까 회사가 해줘도 되는데 내가 하겠다 이거야 내가 회사는 귀찮아 안 해 안 해 회계팀 담당자한테 얘기하면 아니 그게 본인한테 좋은 거야 이런 얘기 하겠지 개똘이지 개똘 요즘 말로 그런데 우리 개똘을 받아주죠 그래서 그게 두 번째야 두 번째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자도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수정신고 사유가 있는데요 사유 첫 번째 보니까 아 1, 2번 묶으면 되겠네 즉 징액하겠다는 거죠? 세액을 징액하겠다는 거 결손금 같은 경우는 내 원래 결손금이 100이었는데 50으로 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1, 2번은 그렇게 보시면 돼 옛날에는 이거를 경정하고 섞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헷갈리게 해서 많이 냈었어요 그런데 요즘 스타일은 아니지 요즘에는 그런 건 잘 안 내 초등학교 하는 얘기 듣기고 여러분들 초등학교 안 되니까 그렇죠? 세법 초딩이니까 조금 신경 써서 읽을 필요는 있고 세 번째가 중요하네 세액을 증가시켜야 되잖아 증가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지 이런 경우가 음 어떤 경우냐면 자 보세요 나는 입금산입을 누락을 했어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입금산입을 했어야 되는데 누락을 한 거야 그럼 이거 누락하는 애는 당연히 모두 누락했겠어 일시상각 충당금 압축기장 충당금도 누락했겠죠? 요거 누락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를 회계 처리가 안 됐으니까 입금산입해야 되는데 누락을 했으면 손금산입도 누락이 돼 있지 그쵸? 충당금 그쵸? 둘 다 누락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과세청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요거는 증액하는 거니까 저희가 받아들이는데요 요거는 감액이잖아요 그래서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죠 둘 다 같이 신고하면 되는 거지 비록 과세표준을 증가시키지는 않지만 수정신고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불안전한 신고야 대표적인 거야 그게 두 번째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 정상 과정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소득을 누락했다 이거 역시 불안전한 신고의 범죄에 포함을 시켜 위에 거랑 똑같은 거야 세 번째는 분할하면 압축기장 충당금 물적분할에서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거 누락한 거야 동시에 누락했다 세 번째는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이게 예전에 이게 있는 구로 하나도 없이 법조문이 없었어 세 번째 게 근데 내 클라이언트가 요걸로 과세를 맞았어 그래서 내가 예규를 받았어 예규를 받은 다음에 다음에 법으로 바꿔준 거야 진짜 진짜 그래서 내가 바꿔가지고 다 바꾼 거야 옆에 원재원 써줘 원재원 써줘 그래서 진담이고요 자 오른쪽에 가보면 언제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어요? 세액을 세액을 과세관 측이 다시 확정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가제척기간이 끝나면 또 증액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둘 다 들어가네 부가제척기간이 끝나기 전 그리고 결정하여 통제하기 전 자 효력은 아까 얘기했듯이 확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고납세제도에서 확정력이 있다 정부 부가과세제도에서 확정력이 원래 없었죠? 당초신고도 이것도 없는 거지 자 가산세가 감면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잘못을 스스로 시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게 없으면 감면 되는 게 없으면 유인책이 없는 거잖아요 물론 납법을 선실 가산세는 계속 올라가겠지만 어찌 됐든 우리 수정신고를 일정 기간에 하면 감면을 해줘요 첫 번째는 그 기간을 가지고 나누는데 6개월 이내 하시면 50% 감면을 해주고요 1년 이내 하면 20% 2년 이내 하면 10%에 감면을 해줘요 그럼 이때 감면을 해주는 건 납부분성실 가산세예요 과소신고 가산세예요 과소신고 가산세가 되는 거예요 납부분성실 가산세는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일자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 자체로 하기 때문에 이건 과소신고 가산세 등이 적용되는 거예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가산세 있죠? 이거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돼 있는 거야 그래서 영세율은 어차피 부가세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표를 줄여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거든요 0.5% 붙는데요 이것도 수정신고하면 이거 대로 감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쫓아오시겠죠? 별표 밑에 감면 배제 근데 세무조사 나오니까 부랴부랴 수정신고예요 선생님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 왜냐면 뭐가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결정고지 받기 전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세무사님들 그리고 회사님들이 세무조사 기간 도중에 그냥 수정신고 때려 가산세 감면 받겠다 진짜 센 분들이죠? 때리는 거야 때리는 거야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유보처분하냐 상여처분하냐 이슈가 있거든 그냥 때리는 거야 사장님 입금하세요 입금 그거 넣는 거야 너무 국세청이 진짜 꼴불견이지 그래서 법을 개정했어 수정신고 그렇게 하게 되면 가산세도 감면 안 하고 법인세법에선 무조건 상여처분한다는 조문을 둔 거지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결정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잖아요 그건 안 돼 혹은 세무조사 나오는 건 당연히 경정인 것을 미리 알건데 국세청은 그런 걸 많이 보내 과세 해명통지를 많이 보내 과세 자료 해명통지 이게 뭐냐면 우리 전문가 그룹에선 이런 표현으로 쓰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과세 자료 해명통지는 첫 번째 뻥카 두 번째는 진짜 뭐가 적출된 거야 이게 컴퓨터에서 나온 거야 이상한 거야 그래서 너 보고 소명해라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당신 어디서 입금받은 게 있는데 지금 우리 확인이 안 된다 종합소득신고에 넣는지 확인해서 수정신고하세요 이게 과세 자료 해명통지야 근데 뻥카도 있어 뻥카는 우리나라 개인 납세자들한테 몇십만 명한테 날려 몇십만 명 이게 우리 국세 행정 몇십만 명이 날리고 당신 좀 이상해 그리고 수정신고 해봐 그럼 그 뻥카에 사람들 속아서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야 뭐 이런 걸 보내냐 나 자신 있어 그리고 안 하는 사람 있어요 하는 분들 어떻게 해요 그냥 내비두는 거야 안 하는 분들 그 중에서 컴퓨터로 뽑아서 또 조사하겠다 이거지 실제 조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과세 자료 해명통지 받고 수정신고하는 거 있죠 요것도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안 해줘요 이해하시겠죠 그렇지만 이걸 받았다고 수정신고 못하는 건 아니야 할 수 있어 언제 전까지는 무조건 할 수 있어 결정 경정 전까지는 다 할 수 있어 조사기간 중에 아직도 그래서 수정신고 많이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왜 하냐면 조세범 처벌법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 때문에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심우고 이제 가장 어려운 테마 중에 하나예요 경정청구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 메인 테마 중에 하나가 제척기간 또 경정청구 세무조사 이 세 가지가 메인 테마야 그래서 2차 시험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탑픽이고 자 경정을 청구합니다 내가 자세히 하면은 오늘 우리 밤에도 못 가 경정청구 그래서 적당히 할게요 경정청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돌려달라는 건데 통상의 경정청구가 있고요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이 있어요 통상의 경정청구는 애시당초 내가 신고만 잘못한 거야 이 본질이 뭐냐면 신고만 잘못한 거야 신고를 잘못 한 것이 통상의 경정청구야 즉 내가 신고서를 잘못 쓴 거야 기초 사실관계는 아무 변동이 없어 그런데 신고를 잘못한 거야 그래서 세금을 과다하게 냈고 내가 돌려받겠다는 거야 몇 년 이내 5년 이내 청구에서 확인받으면 돼요 그런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얘는 완전 달라 얘는 신고 잘못한 게 전혀 없어 사실관계가 바뀌는 거야 한번 볼게 내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2007년쯤이라고 해볼까 2007년쯤 갑이었는데 을한테 양도했어 양도 을한테 양도했어 그런데 지금 2019년이잖아요 2019년에 와서 엄마 대박 을이 그 당시에 미성년자였대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법원에 가서 확인 판결을 받아서 양도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거야 그러면 그 내가 판 땅 다시 원상복구 시키겠죠 돈 다시 돌려받고 저 땅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나 양도세 낸 거 억울하지 양도도 없었는데 이게 후발적 사유야 5년하고 아무 상관 없겠죠 5년 지났더라도 양도가 무효잖아 혹은 내가 증여받았는데 증여가 무효래 다시 돌려주겠죠 이 양도 무효 법원의 판결 이런 것들이 후발적 사유야 이건 5년에 관계없이 경정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핵심이야 아 사유가 다르구나 5년 상관없다 통상의 경정 청구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제부터 또 다시 그럼 내 맨 처음에 과세표준 신고했다 그로부터 몇 년 안에만 신고서를 바꿀 수 있는 거야 5년 안에 신고서를 바꾸면 되는 거야 신고서를 바꿔서 제가 세금을 잘못 계산했습니다 너무 많이 냈으니까 돌려주세요 라고 경정 청구를 하면 돼요 그럼 세무서가 확인해서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결정해서 2개월 안에 통지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참 특이한데 요 사이에 세무조사를 내가 받았어 세무조사 받고 과세관청이 경정 결정을 한 거야 경정 결정을 했어 증액하는 경정 결정을 했다고 그러면 정상적인 애들이면 보통 어떻게 할까 바로 불복을 가면 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면 돼요 근데 이런 애들이 또 있어 세상엔 저는요 굳이 거기 가지 않고 세무소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증액 경정하셨는데 감액해주세요 라고 뭐 할 수 있어 경정 경정 청구할 수 있어 경정 결정에 대해서 경정 청구할 수 있어 경정 청구 약간 돌기가 있는 거지 어차피 지금 부가 세무 공무원이 딱 부가하고 갔는데 거기다 대고 돌려주세요 돌기 있는 거지 하지만 이 돌기 있는 사건이 되게 많아 정말 많아 왜냐면 좀 테크니컬한 건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실적을 내셔야 된다고 가정을 해봐 절대 그러진 않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실적과 관계없이 정당한 세금을 부가하려고 늘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어쨌든 정당한 세금을 부가해 대신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야 여기서 강가상업비 같은 거 있잖아 X1년 했는데 X2년 X1년에 과다하게 한 거야 그래서 증액을 때리고 간 거지 증액 그렇죠? 그럼 X2년 거는 반대가 되니까 감액을 시켜주고 가야 되잖아 근데 이제 선수가 붙은 거야 세무사 선수가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조사님 조사님 세액이 1억이 남아 조사님 목표가 1억입니까? 1억 1억 여기서 멈추세요 세무조사 하면 감액도 환급도 나와 세무조사에서 환급 많이 나와요 어느 과세계 올라가 어느 과세계 내려가기도 하거든 여기서 멈추세요 실적을 다 챙겨가세요 어차피 이번 달에 인사이동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쪽 가시니까 요거 과세하고 가시면 제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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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액 따갈게요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X2년에는 다른 것 때문에 증액이 돼 있을 거 아니야 어차피 전체 다 증액인데 감액 사유가 여기 하나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거는 제가 경정해서 받아갈게요 이렇게 하는 애들도 많거든 테크닉이지 테크닉 지금 함께 한 거 맞아요? 그쵸? 그럼 조사님도 선수구나 선수 그리고 나 인사이동까지 알고 있구나 인사이동이 안 되면 자기가 부고하고 감액 안 했다고 오히려 징계받을 수도 있지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단 말이야 인사이동 특히 어느 때 이분이 인사이동 정도가 아니라 퇴사하신다면 정말 이게 기가 막힌 기회지 그쵸? 마지막 선물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액 경정 청구를 이렇게 증액 경정이 나온 다음에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일종의 불복하고도 비슷한 거지 증액된 걸 다시 감액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불복과도 비슷해 그럼 여러분들 불복이라는 건 일정 기간 내에 되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불가 불가쟁력이라고 하죠 불가쟁력 불가쟁력 기간이 있잖아 재소기간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이 경정 청구는 90일 이내 해야 되는 거야 이 경정 청구는 이 90일도 당연히 어디 안에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야 5년 안에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야 통상의 경정 청구는 신고서를 잘못 기재해서 그냥 내가 스스로 5년 이내 경정 청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경정 결정이 나고 증액된 것에 대해서 경정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건 5년 엔드 90일 이내라는 요건이 필요한 거야 그렇다면 통상의 경정 청구할 수 있다 후발적 사유는 후발적 사유는 이런 무효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하는 거야 이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자 그럼 한 번 더 해볼게 이게 시험에 한 번 나오게 돼 있고 대법원에 굉장히 유명한 판례야 갑이라는 재건축 조합장이 있었어 그 조합장이 뭐를 받은 거야 뇌물 받은 거야 뇌물 신고했을 리는 마음모하지 뇌물을 받았는데 신고를 해? 제가 불법행위는 저질러도 세금만은 진짜 올고든 사람입니다 세금만큼 제가 정확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 없지 그랬다가 뭐가 일어난 거야? 아 걸린 거야 그래서 추징 또는 몰수를 당한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죠? 뺏긴 거야 뺏긴 거 그러면 과세관청이 이 사이에서 부과를 했어 부과를 했어 그랬다가 뺏겼잖아 그러면 이거 나 돈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죠? 이거 역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청구가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많은 거지 그러면 우리 법에는 후발적 사유를 법에 열고 하고 있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청구가 가능하다 이해하시겠죠? 원상 복구가 되면 기본적으로 후발적 사유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회사 일하거나 아니면 공부하다가 매출 채권 외상으로 매출을 하더라도 법인세는 내는 거죠 소득세도 내고 근데 나중에 돈을 못 받아 그런 상태를 대손이라고 하죠 그럼 대손도 후발적 사유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받았다가 못 받은 거 아니야 그렇지만 법은 대손에 대해서는 그 귀속 시기를 법률에 정하고 있지 대손이 발생한 날 이렇게 후발적 사유하고 동일하더라도 법에 그 귀속 시기를 정해두면 그 귀속 시기에 맞춰서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게 우리 2016년 세포법학 기출 문제야 국세기본법에 그래서 법률에 따로 있으면 따로 그 귀속 시기로 하고 법률에 없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당연히 어디로 가는 거야? 원래 최초 발생했던 때로 돌아가서 다시 말하면 소급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한다는 거지 어차피 돌려받는 건 똑같은데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완전 달라 만약에 옛날에는 되게 잘 나갔어 근데 지금 결손 상태야 그럼 지금 받아봐야 소용이 없죠? 옛날로 돌아가서 받는 게 황금 나오는 거지 옛날의 세율과 지금의 세율은 달라 완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법률적 평가는 다르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경정청구 가볼게요 통상의 경정 과세표준 신고서를 당연히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죠 후발적 사유는 재밌는 게 이런 거야 여기 뇌물 봐봐 뇌물 얘 신고 안 했었죠 그러면 통상의 경정청구를 하면 몰수 당하더라도 과세표준 신고를 안 했었잖아 그러면 경정청구 안 되죠 하지만 얘를 경정청구 안 한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즉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세액만 낸 적이 있으면 혹은 확정된 적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 그래서 그 사유를 보시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물론이거니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역시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거죠 이해하시겠죠? 무신고했어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1, 2번을 종합하면 후발적 사유는 어째이 됐던 확정된 세액을 감액시킬 수 있다는 거지 결국은 신고했느냐 안 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지금 세액의 덩어리가 있으면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감액할 수 있는 거죠 청구기한 왼쪽에 보면 통상의 경정청구는요 5년 이내에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그러면 법인세 같은 경우는 4월 1일부터 5년 지난 3월 30일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재척기간과 일치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아셨죠 물론 그거 역시 단서조항에 가로치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하난다 돼있죠 이거 안 해도 돼 선택이야 뭐 해도 돼요 불복 가도 돼 불복 가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후발적 사유는 빡세네 안날로부터 3개월이야 그래서 이제 실무나 대법원에서 문제가 되는 게 그 안날이 언제냐가 되게 어려워요 안날이 그리고 굉장히 짧아 그래서 우리가 재척기간 쪽은 대부분 1년이잖아요 1년 확정판결 된 날로부터 과세관청의 무기는 1년을 줬는데 납세자의 무기는 3개월밖에 안 줬다 너무 짧다 그래서 옛날에는 2개월이었거든 그래서 교수님들이 논문에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다 어마어마하게 뿜어댔어 원래 교수님 논문 많이 쓰면 뿜어대면 법은 개정되는 거야 교수님은 엄청난 거야 이게 사회집단 세력이라고 학회나 이런 거야 뿜어대서 기재부에서 한 달 늘려줬네요 3개월 지금 3개월 3개월 중요한 숫자야 3개월 이건 법정신고 기한하고 아무 상관없어 경과하여도 경정청구가 가능한 재미있는 게 뭐냐면 5년 안에도 후발적 사유는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5년 안에도 5년이 지나도 된다는 거지 5년이 지나야만 후발적 사유도 아니야 물론 5년 안에서는 통상도 되고 후발적도 된다 이게 기본적인 대법원의 입장이긴 하지만 결정통지 있죠? 경정청구하면 확정력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결정을 해줘야 되겠지 그럼 잘 봐 청구를 해서 감액해주세요 10억 돌려주세요 청구를 했는데 과세관치 오케이 10억 돌려줘 경정청구에서 돌려받는 거지 대박 그런데 과세관치 거부할 수도 있죠? 경정을 거부한다고 그건 처분성이 있는 거지 경정 거부 처분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뭐 할 수 있는 거야 조세 불복을 할 수 있는 거야 조세 불복 그래서 이의신청 심판청구 그런데 2개월 안에 달라고 했었잖아 2개월 안에 그런데 과세관치 계속 끌어 끌어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봐 이럴 수 있잖아 그럼 2개월이 지나면 과세관청이 2개월이 지날 때까지 통제 안 해주면 납세자는 무한정 기다리지 말고 바로 갈 수 있어 실무에서 또 가겠어? 가진 않지 기다리지 웬만하면 기다리지 좀 있으면 내주실 건데 서로 기분 나쁘게 지금 징계받으시라고 할 것도 안 해주지 좀 기다려 기다려 저도 지금 4개월째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뭐 좋은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기다릴 수 있어 2개월 이내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불복 청구는 가능합니다 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지우고 기다린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실무에서 기다린다고요 그렇죠? 자 사유 보겠습니다 통상의 경종청구 이미 다 배웠어요 세액을 줄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이 신고하여야 할 과표들을 초과한 때 즉 신고서가 신고하여야 할 그게 뭐야 정당한 세액이죠 그래서 시험장에 색깔 내면 신고하여야 할 그 단어가 정당한 세액이야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때 후발적 사유가 어려워요 자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고요 이제 하나하나 보는 거야 첫 번째는요 이게 세포방은 되게 어려운데 1차 시험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번은 느낌 오나요?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거야 그죠? 소송에 대한 판결 아버지가 빚이 있었는데 빚을 상속세 할 때 차감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빚이 확인됐어 아버지가 보증만 썼다고 여러분 뭐가 되는 건 아니잖아 보증 채무에 대해 이항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빚이 확정되면 상속 채무가 생기고 상속 재산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상속세 돌려달라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판결 그런데 가로치고 뭐라고 돼 있어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돼 있죠 이게 판사님한테 내가 뭐 해결해 주세요 민사소송 하잖아요 그럼 판사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판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여러분들 그런 거 몰라? 판결문 쓰는 거야 판사님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환자 보는 거죠 그렇죠? 세무국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조사 나가는 거죠 각자의 일을 자기 싫어하는 거지 그렇죠? 세무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상담하는 거죠 머리 아파요 세무사가 그냥 여지거리 알아서 해주길 다 바라요 다 인생 그런 거지 그러니까 판사님이 판결문 쓰기 싫으니까 둘을 쇼부 친다고 야 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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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합의 합의 이런 거 많이 하는 거야 그걸 화해라고 합니다 화해 여러분들 나중에 일하다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걸 발견해야 될 거야 화해라는 말 우리 잘하는 말 하면 쇼부잖아요 쇼부? 세금도 쇼부쳐 법원에 가면 쇼부쳐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죠 판사님이 국세청 공무원 부르고요 이쪽 불러서 반만 내자 이거 진짜 많이 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반만 내자 진짜 많이 해 그게 불법도 아니야 법률이 아니라 사실관계 판단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자유심증 주의했다가 판사님이 R&D 세금을 예전에 했는데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데 판사님이 이래 변호사 부르고요 국세청 반 내자 반 국세청 콜? 이런 거죠 국세청 싫다고 그래요 전화해 싫다고 막 싫다고 하니까 판사님이 그러는 거야 그럴 수 있지 진짜 싫어? 짜증이 여기서 올라오는 거야 납세자는 콜했는데 국세청 직원이 싫다고 운이 다 과세할 수 있습니다 싫다고 하니까 막 짜증내 그러니까 판사님이 그 조문 몇 조야 몇 조 막 물어봐요 조문 기억이 안 돼 번호까지 기억하는 사람 많지는 않으니까 조문도 모르면서 막 화를 내 그리고 옆방에 법전이 있다고 법전 찾아오래 국세청 직원이 옆방 가서 뭐하라는 얘기 위에 사람한테 전화하고 오라는 얘기지 지금 눈치가 그러니까 딱 여기서 전화 못하니까 법전 찾아오라 이게 다 나름의 시그널인 것 같아 그러니까 법전 가서 찾으러 가서 전화해서 위에 소문과 팀장한테 얘기할 거야 반쇼부 치라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치자 이렇게 하고 심하에 다시 해서 와서 오케이 이렇게 하고 끝내 다 화해야 화해 그렇죠? 화해라는 건 쇼부죠 친구들끼리 싸고 화해하잖아 그런 건 똑같은 거지 화해 화해 이게 변경됐으면 실질규속자에게 과세해야 되니까 나는 실질규속자 아니다 돌려달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세 번째 조약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졌대 뭐가 필요해 네 번째도요 나중에 세법에서 자세 배우는데 그 앞에 문구를 잘 봐봐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이게 뭐야 이미 세무조사 같은 데서요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해서 어느 한 과세 기간 올라갔다고 근데 한 과세 기간 내려갈 수 있잖아 이해하셨어요? 그게 동그라미 4번이야 내려가는 거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청구라는 거지 지금 함께한 거 맞아요? 이거 설명해줄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하려면 좀 오래걸리는데 R&D 세액공제를 받았어 이거는 일하는 거 돈 버는 거는 빼고 돈 못 버는 거를 설명해줘야 돼 돈 버는 거 지금 이거 해주면 돈 버는 듯이 직장인들이 계시니까 또 가서 또 한다고 그런다고 우리 건데 어쨌든 자 내가 자산을 잡았는데 손상차선을 잡았어 여러분 범위에서 알아야 되는데 즉시 상각 의제를 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X1년이야 이하시겠지? 그래서 이거를 손금 불산입을 한 거야 그런 다음에 X2년 거는 어떻게 했어? 얘가 X2년 거는 손금 손금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 이게 올바른 거라고 근데 납세자가 이걸 손금 처리하고 이때는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그럼 반대가 되겠지 과세관청이 손금 불산입만 때리고 가는 거야 이하시겠어? 그럼 앞에 거는 손금 인정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까지만 제척기가 아니야 앞에 거 다 날라가잖아 그런 거 따오라는 얘기야 좀 빠르게 해서 미안한데 일단은 제척기관 아래 것만 있고 귀속 시기가 바뀌는 것들이 있잖아 그 앞에 거는 후발적 경종 청구 사유가 된다라는 거야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네 자 4번 뭐 그런 거 기억을 하시면 돼 이게 아트야 아트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트야 줄게 하나 줄게 하나 줄게 잘 봐 잘 봐 우리나라 요 근래 많이 해먹었대 우리나라 회계법인 세무법인이 많이 해먹은 건데 들어봐 백화점에다가 옷을 납품하잖아요 백화점에다가 의류를 납품해 이거 하신 분은 우리 잘 아는다 어쨌든 의류를 납품해 그러면 우리 과거의 법인 세법이 과거의 법인 세법 해석이 백화점에 납품식에 납품 할 때 입금이었다는 거야 납품할 때 근데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회계가 수익이란 말이야 위탁 판매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 바꾼 거야 해석을 바꾼 거야 해석을 해석을 예규를 어떤 분이 받은 거야 이게 아니다 이때가 입금이다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 입금 이때 신고는 옛날에 이거 입금 사립 잡았을 거 아니야 이걸 입부를 쳐 그리고 이걸 입금을 쳐 어차피 똑같으니까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들어봐 딱 끊어 어차피 내년에 들어오는 거지 근데 앞을 쭉 가 쭉 가 그러면 지금까지는 소급해서 지금까지 받았을 땐 입금이 더 많은 건 분명하잖아 그치? 지금까지 입금이 많은 건 분명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돌려달라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 재촉기간 5년이 끝났으니까 5년 안에서는 오히려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피곤한 거지 근데 처음부터 끌고 가면은 무조건 남는 거잖아 이런 행위가 있었다는 20년 전 회사라도 처음부터 끌고 가려면 후발적 사회밖에 없지 근데 동그라미 4번 봐봐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이러면 잘 봐 여기서 5년치 한 개만 떠도 앞에 거부터 쭉 다 끌고 갈 수 있는 거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많은 지식이 필요해 여기서 하나만 떠도 결정 경정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과세 기속식이 차이니까 저기 앞에부터 쭉 끌고 갈 수 있잖아 다 끌고 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싹 다 끌고 오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남는 거지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의류회사들이 이거 엄청 많이 하지 특히 누구? 북쪽의 얼굴 그렇죠? 검은 양 뭐 이런 애들 걔네들 한참 잘나간다 지금 빡 끌어졌잖아 현금 없어 현금 저거 옛날에 세금 내는 거 다 따오는 거야 그냥 한방에 그래서 엄청 받지 몇십억씩 받았어 몇십억씩 아이디어 낸 사람 기가 막힌 거지 그렇죠? 이거 가지고 내가 좀 이따 몇 개 더 설명해 줄게 이게 이거 하나 해결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동그라미 4번을 해석을 받아오고 나머지 해석들도 되게 많이 필요해 하나 경정 우리가 경정 하나 하려고 아이템 발굴하면 얘 이거 3개 4개는 만들어줘야지 이게 돈이 나와 이게 예술이야 예술 자 어쨌든 그렇다 5번 가보시면 인허가의 처분이 있대 보시면 돼 6번 별별 이게 시험에 나와 이거 그냥 이거야 여러분 시험은 6번이야 괜히 이거 얘기했어 괜히 이건 근데 이미 다 해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 해먹었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 기획자랑 우리 친애 처음에 기획할 때 나도 같이 얘기했었는데 또 장인회 학교 간 친구가 또 큰데 간 친구가 있어 근데 어디서 나 이거 장인회도 주소 들었는지 나한테 선생님 어마어마한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야 백화점에서요 이래서 근데 내가 백화점 일단 익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 백화점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랫 그냥 답장은 안해요 그 다음부터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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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걔는 결론만 알지 이게 왜 되는지는 모르는 거지 어쨌든 자 가봐 이거 경중천국에 빡센 걔 20년 세무조정 계산서 다 가져와야 돼 이게 처음부터 다 가져와야 돼 싹 다 가져왔어요 이게 걔 노가다 그냥 노가다야 노가다 노가다 엄청 해서 얼마 나오는 거야 수수료 한 10억 나와 할 말하죠 북쪽나라 이런 거 한 10몇억 나와 북쪽나라 이런 데는 어쨌든 간에 가봐 우리가 해제라는 게 있어요 해제 해제라는 건 과거에 있었던 거 계약을 취소시킨다는 거랑 마찬가지죠 해제권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법정 해제 혹은 약정 해제가 있어 하나는 합의 해제가 있어 시험은 이거야 이거 여러분들 시험에서 법정 해제나 약정 해제는 해제권 행사에 의한 해제라고 불러 교재 보면 해제권 행사라고 표현되어 있죠 법정 해제는 내가 얘한테 물건 팔기로 했어요 근데 얘가 잔금을 줘야 되는데 계약금 중도금만 주고 잔금 안 줘 채무 불행이 있는 거잖아 그럼 법률이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줬겠지 그런 게 법정 해제야 약정 해제는 내가 이거 건물 질라고 이 땅을 샀어 그럼 건축에 인허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계약서에 써놨어 이거 인허가 안 나오면 해제하기로 한다 그것도 계약에 의한 해제권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지 약정 해제 해제권이 있어 그럼 내가 땅을 팔았어 그랬다가 법정 해제나 약정 해제 사유가 생겼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해제하겠지 그럼 당초 팔았을 때 양도세 신고를 했어 하지만 법정 해제, 약정 해제에 의해서 해제하면 양도세 당연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후발적 사유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합의 해제지 합의 해제라는 건 뭐야? 둘이 야, 너도 후회하냐? 나도 후회한다 관 두자 이혼 좀 비슷한 느낌인데 어쨌든 간에 야, 너 후회하냐? 나 후회한다 그냥 우리가 하지 말자 이게 합의 해제야 근데 합의 해제를 무조건 인정하면 야, 이거 세금 너무 많이 나온다 우리 하지 말자 이럴 수도 있잖아 즉, 조세 회피 행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합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면 안 되겠지 후발적 사유로 다만 이 합의 해제가 부득의 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합의 해제가 부득의 한 사유로 있는 경우에는 해제가 가능해 그래서 합의 해제는 원칙이 안 되는 거야 후발적 사유가 안 돼 원칙이 이건 무조건 가능이야 가능, 가능 후발적 사유고 이건 원칙이 아니야 근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죠 부득이 한 사유가 있습니다 부득이 한 사유가 있습니다 세포법 같은 거 보시면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야 부득이 한 사유로 볼 수 있는 거냐 아니냐 거기에 여러분들 암기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야 처음부터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부득이 한 사유라고 인정할 수 없겠죠 근데 여러 정황을 보니까 조세 회피 목적이 전혀 없어 이해하시겠죠? 그건 이제 판례에 있는 문구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해제권 관련해서 요 정도 문구까지는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게 중요하겠다 7번 그냥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근로소득자 역시 경정청구 특례가 있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행소에서 이런 거 배운다며 행정소송법에서 배운다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있고 원천 납세의무자가 있잖아 국가가 있어 국가 국가하고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가진 사람은 누구야? 얘가 법률관계를 가지는 거지 얘가 세금 띄워서 갖다 낸 거니까 법률관계는 여기만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원천징수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처분성은 누구에게만 있어? 징수의무자에게만 있죠 처분성 그리고 그 처분성은 여기에만 있기 때문에 경정청구도 원칙적으로 누구만 하는 거야? 원천징수의무자만 하는 거죠 원천징수가 잘못됐어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는 세금을 누가 갖다 낸 거야?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서 낸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얘한테 천만 원을 줬는데 천만 원 다 안 주고 800만 원만 주고 이태소구를 받아서 2,200만 원 원천징수해서 국가에 냈어 잘못 낸 거야 그럼 누가 가서 받아야 돼? 내가 받는 거야 내가 낸 놈이 받는 거야 부당이득 관계이기 때문에 원상복구시키는 거야 원상복구니까 원래 냈던 놈한테 다시 주는 거라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처분성도 얘한테 할 만했고 당연히 경정청구도 원천징수의무자만 해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내가 뛰어? 안 뛰어 이거 받아도 나는 다시 누구한테 줘야 돼? 얘한테 줘야 돼 뛸 이유가 없어 뛸 이유가 열심히 뛸 이유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가 진짜 이거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여기 학원은 아니고요 여기 학원은 아니고요 이게 보니까 뭐 이런데 영원 환급반 이런 것들 많더라고 내가 이거 처음 알았어 그러면 영원 합격하면은 그 돈 주면서 원천징수하더라고 그걸 사례금이라고 봤어 사례금 합격하면은 수강료에 대한 거 먼저 결제했다가 어? 뭐 100만원어치 됐으면 다 환급해 주잖아 그거를 모든 학원들이 사례금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20% 원천징수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학원 유명한데 찾아갔다구요 경정청구에서 받자 아 이거 괜찮잖아 그러면 돈 받으면 괜찮잖아 그러면 받으면 여기다 둬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줘야 된다 안 뛰어 내가 받아봐야 뭐하냐 그렇잖아 근데 난 그게 사례금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기타 소득이란 건 소득이 써야 된다고 그럼 수강료 내고 내가 돌려받은 거잖아 수강료 낸 게 경비지 다시 받는 거 원래 복구하니까 얘는 소득이 없다고 소득이 그래서 내가 샤워하면서 다 생각해놨어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예규 신청을 해야 되겠지 예규 신청을 회사 가면은 보기가 안 좋아 이게 그러면 얘네가 이거 환급받는 의지가 있어 보이니까 약한 애들 잡아야지 이게 학생들 잡아가지고 한 명만 대타 쉬어가지고 제가 수강료 환급을 받았는데요 이거 세금 내는 게 맞나요? 지리를 하죠 그럼 국세청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불쌍하잖아 일단 너 그걸 뭐 세금을 내니? 이렇게 답변을 주겠죠 그 답변 받은 다음에 여기 학원에서 다시 내면 되지 아 이런 예규가 있던데요 보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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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내는 게 맞습니까? 소득이 없는데 원천증수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답변을 줄 수밖에 없어 이게 전문용으로 쿠션이라고 그래 쿠션 쿠션 쳐서 받아 그러면 그거 가지고 경정청구에서 돈 들어오죠 그럼 그 돈 중에서 30% 나와주고 나머지 여기다 주면 되잖아 근데 나는 얘랑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왜 회사가 30% 수수료를 내야 될 거 아니야 회사는 아무 이득이 없죠 이거 열심히 받아봐야 자기네 수수료만 나가고 여기 주는 거는 그대로 줘야 되고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 수많은 영원한급받 받은 애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내가 30% 두면 내가 해주겠다 근데 한 사람들 받는 세금은 몇만 원이잖아 그 계약서 쓰는 공임이 더 들지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거야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총대 매고 그 애들을 다 모아오신다면 반까지 하겠습니다 반까지 아 이거 진짜 이길 자신 있어 이거 이거는 가능한 거라고 봐 근데 다들 처음에 누군가 사례금이라고 봐서 그렇게 처리한 것 같아 상금 상금 조항을 봐서 근데 내가 보기엔 아니거든 소득이란 개념 기타 소득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근데 진짜 아이템이 있는데 이 구조 때문에 지금 못 해먹는 거 아니야 왜? 하 징수무자가 받는 거 아니야 징수무자가 그러니까 안 뛴다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거야 얘만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있어 얘는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해 경정청구를 못하잖아 그래서 우리 법에 특례를 준 거야 불쌍한 이런 애들 그 불쌍한 대표적인 애들이 누구야? 첫 번째 외국계 법인이에요 외국계 법인 우리나라에서 돈 버는데 우리나라에서 돈 주는 거 있죠? 퀼컴 이런데 퀼컴 그래서 로열티 주잖아 그런데 원천징수 됐잖아 근데 이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 그럼 삼성전자가 뛰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안 뛸 수 있잖아 받아봐 얘네 줘야 되니까 근데 법에서 걔네들한테 경정청구권 인정해준 거야 법에 그러니까 회계 법인들이 퀼컴에다 미국 본사에다 연락을 한다고 이거 잘못된 것 같다 수수료 20%면 우리 뛰겠다 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얘네들이 콜한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 대법인이 계류 중이지 1조가 남아요 1조가 황급세액이 1조가 넘는 거 있어 아직도 판결이 안 나와요 기다리는 사람 많죠 기다리는 사람 많은데 담당 변호사 회계사 회계사도 연관되어 있거든 걔네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어요 부자 된 줄 알았죠 지금 다 된 줄 알았는데 지금 5년인가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면 돼 지금 언젠가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여기 국세기본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특례라고 돼 있죠 소득세법이란 법인세법과도 개별세법의 특례 규정이 있긴 있어요 연말정세나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소득에 대해서 법정신고기한 내 지금 명세서는 제출해줬어야지 지금 명세서가 뭐냐면 여러분들 원천징수 하잖아요 회사에서 그러면 회사에서 개인별로 누구에게 얼마 떼었는지 나오지도 않아 그냥 총액만 갖다 내는 거야 이행상황신고니까 그럼 국세청에서는 개별적으로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할 길이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2월달에 지금 명세서라는 걸 국세청에 쏴줘 개인별로 얼마씩 내가 줬다라는 게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미 신고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제출하였으나 원천징수가 많이 됐을 수 있지 왜 많이 된 거야 내가 기부금 영수증 이런 거 안 갖다 줘가지고 많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누가 직접 해도 된다는 거야 네가 직접 해도 된다는 거죠 아니 생각해라 회사에서 회계팀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담당 회사 직원이 있는데 회계팀에 뭘 안 준 거야 연말정산할 때 자기 서류를 안 줬다고 서류를 안 줬는데 이제 와서 발견한 거야 그럼 회계팀 가서 쭈폐쭈폐 얘기해서 이거 다시 해주면 안 돼요? 회계팀에서 원래 해주면 되죠 원천징수 문자 당연히 해줄 수 있지 받아가지고 잘 해주면 돼 그런데 회계팀에서 회사마다 틀린 거지 어떤 회사 회계팀은 힘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회사에서 영업사원들이 한마디 하면 찍소리 못하고서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어떤 회사 주로 S그룹은 좀 힘이 세 그런 거 가져오면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지금 끝났어 강압적으로 이렇게 한 데가 있어 그럼 강압적으로 하면 그 사람 그러면 거기서 깨갱해야 돼? 준 거야 경종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회사 다녀본 사람들은 이 느낌을 할까 회계팀이 센 데가 있고요 진짜 지플 힘도 없는 데도 있어요 본인 회사 옛날 회사 다닐 때 어땠어요? 이런 일 있으면 다 해줘요? 안 해줘요? 강압적으로 했어요? 아 닥치라 이런 분위기였네 경비 청구 제때 날짜에 못하면 안 주고 그래요? 그런 데가 강한 데죠 회계팀에 힘을 실어주는 회사였어요 회사 다니셨어요? 안 다니셨어요? 우리 회사 다니신 데 어때요? 강압적이에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 다 해줘요? 다 해줘야지 우리 친구는 다 해줬어요 거기는? 담당자에 따라서 신청하는 담당자 아니면 회계팀 직원에 따라서 이거 안 해주면 또 회계팀 직원 쌍용 먹죠? 좀 지들끼리 또 얘기해요 야 그거 해주면 된다는데 그죠? 그럴 때 요 제도를 만들어준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국세청 홈텍스에 가서 자기가 하라 이거야 자기가 자기 계좌 쓰고 자기가 들어와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스캔 떠가지고 그냥 쓱 하면 돼 한방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회계팀에서는 진짜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네가 헤쳐먹어라 라고 해주시면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게 근로소득자에 대한 경정청구 특례 요 제도를 좀 이해하시면 돼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차피 2차까지 공부하셔야 되니까 요걸 같이 이해하고 하면 굉장히 좋아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기한 후 신고 있죠?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자야 무신고 신고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이제 와서 발견하고 나 신고하겠습니다 확정형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런데 세무서가 결정통지하고 나서 기한 후 신고는 안 돼 결정통지하기 전까지만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럼 기한 후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자진 납부도 해야 되겠죠? 옛날에는 자진 납부 같이 하려면 인정 안 해줬어 그런데 지금은 인정해줘 신고 인정해주고 납부해라 효력은요 확정 신고 효력은 확정하는 효력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올해 개정된 게 뭐냐면 세무서도 좀 국세청도 마음을 다 잡은 거지 옛날에는 신고하면 그냥 가만히 통지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언제까지 하라는 말도 없었어 법을 바꾼 거지 신고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여 통지하라 납세자가 그때 신고하는 게 그렇게 죄니? 이런 거잖아 아니 3개월 이내 이런 말 없으면 이거 뭐야? 갈구는 거죠? 표현이 그런가? 아니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내 반성물로 제출한 거야 한마디로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있는 거야 언제까지 주라는 말도 없어 언제까지 내주라 결정해주라는 말도 없고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 거야 납부분 성실 가산세가 계속 뛰잖아 그러니까 빨리 결정해줘야지 그래서 3개월 이내 결정 통지하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대신에 얘가 그냥 납부해버릴 수도 있어 신고하면서 그러면 납부분 성실 가산세는 더 이상 안 뛰겠지 근데 얘가 확정이 안 됐으니까 납부 안 하고서는 확정되는 거 보고 납부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가산세 감면 기한 후 신고도 가산세 감면이 가능해요 무신고 가산세가 20%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50% 감면해줄 필요가 있지 그래서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라면 50% 감면해주고요 6개월 이내라면 20% 감면을 해주고 있어요 기한 후 신고 역시 과세관증이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하거나 해명통지 등을 받고 하면 적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편하게 보면 돼 추가 자진 납부 있죠? 세금 제때 안 내고 나중에 자진 납부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게 뭐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한 번 보시면 되고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할 수도 있어요 지방세는 수수료 안 받는데요 국세는 수수료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 1% 이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것도 너무한 거죠 아니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는 어? 가게 주인이 받도록 되는데 대신에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의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어차피 국가가 받을 세금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그럼 1%라도 되니까 많이 손해져? 괜찮아 괜찮아 포인트가 더 많아 그래서 여러분 카드로 하세요 포인트가 더 많아 난 그런 분들 봤어 이게 이 수수료는 법인세품에서 송금 인정돼요 이거는 이거는 인정이 되니까 우리 법인 카드 쓰시면서 법인 카드로 납부하시는 거예요 포인트가 이게 꽤 커 대표이사 포인트 법인 포인트 대표이사가 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로 한 몇 억을 카드로 내더라고 카드 한도가 여러분들 법인 뚫어서 올릴 수 있어 그럼 몇 억을 내더라고 포인트 쌩인 거 있죠? 포인트가 이거 수수료보다 더 많아 포인트 되는 거 원래 과세 되는 거죠? 근데 잘 포착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찍고 먹는 거지 그래서 그걸로 1등석 타고 다니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 참고하세요 회사 다니신 분들은 대표이사님한테 이런 얘기해주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야 그 수수료 있잖아 포인트가 더 많아요 그 순간 눈빛이 변합니다 그렇죠? 거기다 좀 어느 거 포인트는 송금 인정됩니다 거기까지 하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포인트 많이 때문에 이거 많이 해요 포인트 어쨌든 여기까지 배우고 가산세 배우겠습니다 가산세까지만 하고 쉽게요 가산세는 납세의무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죠 그래서 가산세는 기본적으로 거기 납세의무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야 옆에 써요 협력의무 위반 앞에서 배우긴 배웠었는데요 한 번 더 배울게요 협력의무 위반 제 때 신고하려는데 신고 안 했어요 제 때 납부하려는데 납부 안 했어요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혹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는 거죠 국세기본법은 다른 세법의 기본 통칙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통칙과 관련해서 역시 가산세를 한 대 모아둔 거고요 과소신고, 무신고, 납부 불성실을 모아둬어요 무신고 가산세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20% 내는 거고요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40%까지 늘어나요 근데 만약에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 안 해도 가산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금액의 0.07% 혹은 부정이라면 0.14%의 가산세를 따로 매기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세무액의 주제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요 납부 관련 가산세가 있잖아요 납부 관련 가산세 전에 배웠었던 거죠 19년 말까지 하고 2020년으로 나누고 있고요 지금 법이 개정돼서 1만 분의 3이 아니라 10만 분의 25로 개정되어 있어요 납부 지연 가산세 있죠 이것도 3% 부과하는 거 예전 가산금을 2020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쪽 그냥 보시면 돼요 넘기세요 율 가지고 여러분들 장난 잘 안 쳐 80페이지 봐봐 거기 60%, 40% 이런 거 있죠 10% 있죠 이런 거 가지고 장난 안 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잘 몰라 보면 모의고사 같은데 이런데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데 이거는 장난의 대상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지문이 모자라서 듣는 거야 객관심 그런 거야 객관심 이런 걸 막 틀리게 해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하는 건 이상한 거야 이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런 게 전혀 아니라 어디를 가지고 소개했어 저 뒤에 가 있는 가산세 감면 있지 감면 여기서 답 다 나오는 거야 여기가 그냥 답의 줄거리야 여기가 이해하셨어요? 자 가산세는 무조건 내야 되느냐 좀 억울할 수가 있지 내가 신고를 제때 못한 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 애 아파서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가산세 감면에 대해서 우리 법이 정하고 있어 올해 아주 가능성 높아 작년 2차 시험이기도 하지만 올해 또 법을 좀 정비를 했어 교수님들이 관심 갖는 분야야 납세자 보호 그렇죠? 가산세 감면 그래서 부정한 행위를 하는 애들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와 동시에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거 큰 주제야 그러면 가산세는 옛날에도 감면 조항이 없을 때도 대법원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해 주라고 돼 있어 이제 법에도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가산세 감면 첫 번째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되면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일치해요 무슨 얘기야? 아파, 천재지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그거 가산세 감면 사유야 당연히 그러면 기한 연장 신청하지 않으면 기한 연장 돼야 안 돼? 안 되지 하지만 가산세는 감면 돼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 사유만 있으면 가산세는 감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가산세는 감면 된다 첫 번째 거기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건요 올해 개정된 내용을 집합한 거고 감면 정도가 아닌지 부과하지 않는다 한 푼도 내지 말라는 거야 두 번째 뭐야? 정당한 사유가 있어 법조문에는 뭐만 돼 있어? 정당한 사유로만 돼 있어 그럼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판단사항인 거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저 밑에 있고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올해 시행령에 새로 추가시켜줬는데요 보시면 이런 거야 질의 회신에 따라서 신고 납부했어요 근데 이후 번복된 과세 처분을 해도 이제 가산세 부과하지 않겠대 옛날에 예규 같은 게 있었어 그에 따라서 내가 한 거야 근데 과세 처분은 어떻게 하는 거야? 어? 해석을 바꿨어 그리고 옛날 해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해석으로 이건 소급 과세 금지 원칙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가산세 부과하지 않겠다 근데 과세를 못하는 것과 지금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수용 도시계획결정 기타 법률 규정으로 인해서 세법상 의무 이행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런 경우에도 장학기금으로 아버지가 다 유언을 남겼는데요 이 상속인들이 어? 그러면 상속세 신고할 필요 없잖아 자기 장학기금으로 다 들어갔으니까 근데 소송을 한 거야 이거 아버지 유언 맞지 않다 그래서 자기가 다시 소송해서 결국 이겼어 근데 생각을 해봐 그 소송 도중에 내가 과연 이게 내 재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상속 당시에 재산을 맞았던 거잖아 그럼 세금 내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건 너무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럼 결국은 중요한 게 납세자에게 그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야 포인트가 내가 위장사업자랑 거래했어요 근데 걔가 위장사업자라는 걸 몰랐어 그 가산세를 부과하는 건 너무하는 거죠 납세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마지막이 올해의 기출문제지 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상의 의의가 있는 경우 의의 의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할 때 의의 그 의의가 아니라 보통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해석상의 이견이 있다는 거야 a로 해석도 되고 b로도 해석된다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는 너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앞 단어가 뭐야 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져 그냥 무식해 무식한 건 용서받지 못하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 만약에 내가 몰랐다고 봐주면 사람 죽여도 좀 너무 나무 나갔네 어쨌든 사람을 때렸는데 저는 때리는 게 불법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무식해요 저는 그걸로는 안 되는 거지 무식이 죄도 아니지만 뭐 자랑할 것도 아닌데 가산세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오른쪽에 대표적인 거죠 정당한 사위로 인정하잖아 몰랐어요 어쩌라고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해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랑 모의고사 같은 거 보시면 아 선생님 이거 실수했어요 실수했어요 용서받지 못합니다 실수가 무슨 실수야 그냥 실력이야 대법원 판례와 다른 조세 심판원의 결정 취지를 믿고 신고 납부 혜택 웃긴 놈이죠 대법원 판례를 더 우선시해야 되겠어 조세 심판원을 얘기해야 되겠어 대법원 판례를 더 우선시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의 마인드라고요 제가 조세 심판원을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좀 그렇다는 거지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드린 거야 잘못된 설명 잘못된 세무 공무원을 만난 네가 죄라는 거죠 어쨌든 이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요 자 이제 50% 감면 사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뒤에서 배우게 되는데 과세전 적부심사라는 걸 청구를 해 그러면 30일 이내 결정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확정이 돼 결정이 돼야지만 근데 얘가 국세청이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을 굉장히 미뤘어요 그러면 날짜가 지나가니까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 지연된 부분에 대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반가에 하자는 거야 반가에 여기서 중요한 건 납부 불성실 가산세야 다른 거 반가에가 아니라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반 줄여주는 거야 나머지는 3번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6결인의 수정신고 1결인의 기한호신고 4번을 좀 체크해 두세요 우리가 예정신고 해야 되는데 예정신고 안 하고 나중에 확정신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예정신고 무신고로 가서 다 때렸어 근데 너무한 거잖아 확정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뭐 해주겠다 예정신고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해주겠다 이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가산세 적용 배제 있죠 이거 여러분들 다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한두 가지만 기출문제 나오기도 했는데 기출문제 나온 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차라리 85페이지 가보시면 17년에 나왔던 건데요 납부분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 문제가 법인세를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면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 실제 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한 금액의 범위에서 신고 납부하여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자진 납부한 것으로 본다 완전 쏘련말이죠 뭘 어쩌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들어봐 이건데 이게 옛날부터 쟁점이었어 나 이제 회계수 처음 할 때 참 특이하더라고 X1년 거는 100을 증액을 했다 그리고 요거 50 50 감액을 했어 그죠?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옛날에 아주 옛날에 요거는 옛날에 10.95%로 나왔어 만 분의 3일 때 가산세 그죠? 이거 환급이자 있지? 이건 1.8% 돌려주는 거야 같은 아이템인데 얘는 가산세 납부분성실 10.95% 가고 돌려주는 거는 1.8% 돌려주는 거야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진짜 이거 너무 억울하죠? 아니 무슨 고리대금업도 아니고 귀속식이 잘못 맞아가지고 앞에 거 좀 증액되고 뒤에 거 감액되는데 증액되는 거 10.95% 되고 감액되는 거 같은 돈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지 말고 여기 100이라고 할게 요 기간만 가산세 부과해라 여기는 다 납부가 된 거다 이렇게 바꾼 거야 그 조문이야 이해하시겠죠? 대신에 그게 부정한 과소신고였다면 이 퉁치는 걸 적용 안 해주겠다는 조문이야 시험장 가서 못 맞춰 이건 이해하시겠죠? 근데 요 지문을 못 맞추더라도 나머지 지문을 할 수가 있어 옳은 것은 고르는 거였고 할 수가 있어 너무 어이구 어떻게 하나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 한도 규정이 있어 한도 10년 동안 한 번 나온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다 해 하려면 할 수는 있어 내가 지금 다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시작해봐 그러면 그럼 봐봐 봐봐 83편지 무신구 무신구는 옛날에 배웠어 부가세법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데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있죠?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데 부가세법에서 배우는 거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알죠? 아니 매출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데 매입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면 변제세액이니까 차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데 그거 안 했다고 해서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두 번째 간이 가산세제인데 납부모가 면제 돼 근데 납부모가 면제 됐는데 무신구야 이거는 면제 되는데 무신구 해도 아무 상관없죠? 가산세 부과하지 않겠지 전자적 영역의 요거 알죠? 무리하게 과세하니까 아예 과세할 수 없는 건데 과세하는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요런 조문이야 그렇죠? 밑에 동그라미 1번도 위해랑 같은 거고 2번도 같은 거고 3번도 같은 거고 4번은 뭐냐면 아이씨 시작했으면 또 끝을 내야 되잖아 자산에 대한 평가가치 오류가 되게 많아요 이거 가산세 부과하는 거 너무한 거야 올해 상속증여세법도 진짜 비난한 사람이 되게 많은데 내가 물건 팔고 증여하고 나서 시가를 9개월까지 보겠다는 거야 그럼 나 상속세 신고 다 했는데 그 매매 사례가액이 나오면 그걸로 부과하겠다는 거야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100억이 아니 이 아파트 10억이라고 해서 증여받은 걸로 신고했는데 시세가 맨날 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매매 사례가 있으면 신고하면 돼 근데 실무에서 3개월 안에 있는 것도 국세청 실무자료가 2개월 있다가 들어가요 국토해양부 자료가 실거래가 자료가 2개월 있다가 들어가 그럼 나는 신고해놨는데 2개월 이에 그 시가가 떠있다고 그럼 납세자가 뭐랬어요? 아 실력 없는 사람 막 이런다고 먼저 충분히 설명을 해줘 이것 때문에 리스크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 했어 근데 그거를 지금 국세청 9개월까지 하겠다는 거야 9개월까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공청에 갔어 공청에 가서 야 이거는 납세 대리인들에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그때 거기서 하는 말이 뭐예요? 가산세 감면해준다 아 진짜 다들 웃었어 다들 박장돼서 했어 박장돼서 너무한 거 아니냐? 뭐 그런 거야 이런 거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해주겠다는 거 하지만 납부분성식 가산세는 계속 있어 그것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까지 감면해주냐고 그랬더니 일단은 납세자에게 신뢰를 잃잖아 세금 더 나오면 내 신고 했는데 그게 우리는 무서운 거지 가산세 내가 내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무서워 어쨌든 간에 사실 그게 우리가 신뢰를 잃기 때문에 싫다고 하는데도 그걸 기어이 끌고 가는 거지 좀 그래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 정도 하시면 돼 이 정도 자 오른쪽에 가서 85페이지 가면 가산세 한도가 있어 한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무해보면 알아 지금 명세서 만약에 클릭을 안 했어 그러면 가산세가 나와 1% 나와 1% 그 지급한 금액이 1%야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 여직원이 예전에 이제 우리 클릭을 모르고 하나 안 한 거야 대박 왜냐하면 그 회사가 1년에 급여로 나가는 게 몇십억이야 몇십억 그렇죠? 그러면 그 몇십억이 1%면 몇천만 원 이상 되잖아 어마어마하다고 근데 그게 만약에 삼성전자가 클릭 안 해봐 삼성전자는 급여로 20조는 나갈 것 같아 20조 20조인데 지급명세서 전산에 말아가지고 한 번 클릭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놓쳤어 20조 곱하기 1% 하면 2천억 나왔냐 2천억? 2천억을 가산세를 내래 이거는 진짜 너무한 거잖아 단순 협력의무잖아 그거에 대해서 2천억 내라고 하면 국세청은 일부러 그날 전산 마비시킬지도 몰라 일부러 어떻게든 헷갈리게 할지도 몰라 담당자가 일부러 전화하고 2천억 이번에 셋을 뽑아보자 말도 안 되지 그래서 한도가 있어 단순 협력의무 위반은 한도를 줄 수밖에 없어 중소기업은 5천만 원이고요 대기업은 1억이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 이런 단순 협력의무가 고의적으로 위반이 어디 있겠어 근데 재밌는 게 이게 과세 기간 단위별이야 그래서 원천징수 안 하면 지급명세서도 못 내거든요 그러면 지급명세서 과세세가 2%가 옛날에 2%였거든 3개월에서 따다닥 붙어 너무 많아 지급액의 기준이니까 이게 너무 많아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내가 볼 게 너무 많아 좀 불쌍한 거 아니야 솔직히 원천징수까지 다 했었는데 지급명세서 클릭 한 번 안 했다고 나중에 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2월 말까지 안 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혹시 회사에서 실수하면 당황하지마 당황하지마 안 내도 가산세를 낼 생각을 하면 안 돼 일단 일단 마인드가 중요해 안 내겠다는 마인드가 있어야지 안 내는 거야 좋됐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진짜 큰일 나는 거야 버텨야 된다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세무서 가요 가서 울어 그럼 해줘 공무원들이 특히 어떤 사람 가면 안 돼 부장님 이런 분은 가면 안 돼 공무원 불쌍하게 안 여겨 어떤 분들 나이 어린 여직원분들 있죠 그쵸? 이왕이면 나처럼 뚱뚱한 사람보다 많은 사람 가는 게 좋아 키 큰 사람보다 작은 사람 가고 진짜 가서 울어 무릎 꿇고 그러면 거기서 안 해줄 리가 뭐가 있어 그냥 해주지 단순히 협력하면 돼 전산에는 그냥 못 넣는 건데 그래서 서류 제출이 그때 된 걸로 가정하고 전산 입력 해주면 돼 다 해줘 다 그러면 저쪽 센터에 보내 10급 여사님들 계신 데서 센터에서 입력해줘 여사님도 처음에 뭐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 왜 입력해줘 지금 가산세 이런 분들이 있는데 거기 공무원이 말만 잘하면 돼요 아이가 왔는데 진짜 불쌍해요 이러면 거기서 또 해줘 안 해주면 어떡해 저도 그때 이제 우리 사고 쳐가지고 직원 보냈지 야 니가 가서 우는 수밖에 없다 우는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또 우리 직원이 어떻게 울어야 될까요 막 그러더라고요 야 괜찮아 괜찮아 되게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화장을 하지마 내가 얘기했죠 화장하지마 그리고 전날 밤 새자 숙취 상태는 순율이 나니까 그냥 밤 새자 이런 얘기했죠 근데 나도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우리 직원 도와줘야 되니까 여러 통로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축구를 되게 좋아한대 그래서 국세청 그 축구동호회가 있는데 축구동호회에서 지금 그 뭐죠 선만 그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참여가 쉽지가 않은가봐 그래서 내가 그 축구동호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 그 동호회 그 전체 총무님 회장님을 좀 알아가지고 전화를 드렸지 누구누구 아시냐 그랬더니 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요번에 미드필더 뛸 수 있냐 그랬더니 꼭 필요하냐 아직 실력이 검증이 안됐다 그러시는데 꼭 뛰게 해달라 부탁했죠 그랬더니 그 연락해서 모두고 그래서 또 얘기를 하시는 거야 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다 제척기간 지난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다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도 그분이 이제 축구 축구에 환장하신 거잖아 지금 미드필더 뛸 수 있다니까 이분도 확 이제 마음이 풀리고 이제 해준다는 거죠 우리 여직원 가니까 첫 마디가 회계사님 대단한 분이다 너 잘 만났다 막 이러면서 니네 회계사님 대단한 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울 필요도 없이 그냥 해결됐는데 어쨌든 이런 거는 해결해야지 이제 너무너무한 세금이야 그렇지만 시험장에선 봐달라고 여러분 쓰는 게 아니야 5천만원 1억원을 한도로 고의 한도가 있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해 하지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가산세까지 끝났고 어우 진짜 진짜 오늘 6시까지 끝날 수 있어 이제 분위기가 좋아 그래서 환급부터 나가면 돼요 아 뒤에 세무조사가 있구나 자 어쨌든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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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